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15년째 배방읍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정혜정 씨. 요즘같이 어려운 적은 처음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적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워낙 야채값, 고깃값이 오른 정도가 아니라 참기름, 식용유 모든 게 다 올라버리니까. 버팀목이 돼준 건 바로 배방 상점과 상인회. 서로 힘든 점을 공유하고 상권 활성화에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서로 이렇게 견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할 수 있고, 잘 견디자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의지들을 서로 많이 하니까. 상인들이 주체가 돼 침체된 상권을 다시 살리고자 만들어진 배방 상점과 상인회. 지난해 7월 정식으로 상점과 등록까지 마쳤고, 현재 93개 상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기부의 전통시장 첫걸음 공모사업에 이어 올해에도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위생과 안전은 물론 상인들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배방 상점과 상인들은 위생하고 철저하게, 청결하게 또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상생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해 상품을 구매하며 경제 관념을 배울 수 있는 키즈프리마켓을 여는가 하면 지난달에는 동행축제에도 참여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상인들의 의지가 크다는 겁니다. 걷기 대회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행사를 좀 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오시면서 행복을 좀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계속 저희가 상인회를 좀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의견들입니다.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이제 막 첫걸음을 뗀 배방 상점과 아산의 대표적인 상권으로 도약할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 항상 같이 해서 정말 여기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그런 배방 상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들 찾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